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1,2,3,4,5 자 이제 아자자자자 어 저거 결과보기 안돼 골라 골라 빨리 골라 빨리 골라 빨리 골라 여러분들 에이 시간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어 저희가 소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다음에 또 우리가 소통해봅시다 여러분들 당해져 그냥 방송해야지 하하하하하 GSC께서 거의 빅마마 체념을 체념을 하시고 이제 당해주라며 아이 고맙습니다 GSC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이 예 방송각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어 나도 이거 있는데 나 이거 감정표현 이렇게 다 해놨음 이거 아셈 이거 플래티넘 플래티넘 보상 한방 더 한방 더 이거지 이거 따봉 안들어 이래도 와 기준이 엄격하네 와 한마리 놓쳤어 그래 어쩐지 너무 많이 한다 싶더라 이런 세상에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플래티넘에서 2주 전만 해도 플래티넘에 있었기 때문에 어 유저들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아 여기다 녹이겠습니다 이걸로 요정도 페널티면 됐죠 이 레벨이다 하하 어딜 나와 애송아 아하 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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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한방 더 오케이 구 어 왜 먹어 왜 먹어 퇴직금이야 니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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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이스 좋은데 어허 머리 안하나 아 아 이럴때 쳐야지 아 친구야 아이 드럽게 안맞지만 그래도 사랑해 맞춰 가면 되지 뭐 쿠키 쿠키 배달올 때가 됐는데 오 뭐야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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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포트 건드리지 말라며 온다 온다 코고모 잘가고 좋아 그렇지 막타 잘가고 아하 너무 좋아 뭐야 다들 실력이 왜 이래 다들 대회 뛰다 서 실력이 왜 이래 왜이래 아만더 아 이거 왜야맞아 뭐야 편배반정이야 와 미쳤다 진짜 슬아야 그냥 이거 그냥 풀쓰기 잡을 수 있어 끝까지 한번 잡아 아 아 이거 살짝 적금 잡았어? 갈까? 오케이, 그으어어어어어어어어! 제압골 한번 떨구고! 킬 딱 그어... 저기 어시 묻는거 코구모 초기화 한 다음에 들어가서 룰루킬 주면서 킬 초기화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 근데 아쉽게도 다이애나가 와버렸네 다이애나 어! 잘 가고 애벌레야!!!! 아 뭐야 응 안돼? 응 너도 죽어? 잘 가고 애벌레야!!!! 어 뭐야 저거 죽었는데도 고통 맞네? 나이스 잘 가고 아아 공국길 못 맞췄을 때 너무나 실망했는데 그 마음을 빠르게 인류 이지리얼 그 마음을 빠르게 멘탈 수습하고 길을 따냈습니다 개그 쇠 이거 뭐야 이 친근감 와 쇠 지렸다 날개는 폼인가? 왜 이렇게 못 피해? 앙! 고맙고 고맙고 어휴 빠지자 뜨블랑이가 왔는데 응 안돼 응 안돼 잘 가 저건 또 뭐야 모르고 우리 고사 우리 고사 모르게 아하하하 너무 쉬워 응 안돼요? 잘 가요? 우리 구모씨 아이코 우리 구모씨 그만 잘 가세요 아이코 우리 구모씨 아이코 들여 아이코 날개 맞아 아하하하하하 개그 개그 지존 잘 컸다 십사분에 십사분이 아니고 십삭이고만 이런 홈런을 칠 줄이야 해물 이지리얼이 괜찮아 친구야 나만 믿고 펴니까 괜찮다 친구야 리신 휴가다 오케이 짧은 휴가 다녀오도록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없네 이거만 맞아도 반피임 어? 롤롤 와아아아아아 변신 걸려가지고 안됐네 까비 누구한테 줬어? 코그모한테? 코그모 킬초 나쁘지 않아 야 야 지금 데미지 너무 세가지고 다 그냥 원콤에 보낼거 같은데? 아 아 확인 다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제압을 너무 많이 주는데 이거 두번 죽은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잠깐만 르블락 죽은거야? 아 있잖아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이거까지 살아라 살아라 아 까비 지금부터 방심하지 않을게요 왜냐 여러분이 불안할테니까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집중할게요 지금부터 죽지 않을게요 지금부터 죽지 않을게요 아 아 아 와 저 코조라가 너무 사기다 아 아 저 팀한테 이거 너무 희망이 희망을 많이 심어준거 같은데 아 아 코그모 엔딩은 어려워 코그모 엔딩 줄여서 뭐라고 하면요 코딩 코딩 코딩이 어렵잖아요 코그모 엔딩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이정도 죽어도 너무 쎄? 인자 강이요 괜찮네 무릎 잘 가고 그렇지 아야 아유 등 아파 잘 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네도 잘 가고 여기 아 까비 아 이거 잡으려고 아 내 목숨을 더 중요시해야 되긴 해 어 어 많이 잡긴 했는데 그리고 억쟁이도 밀어서 어 어 적팀에게 희망고문하는 그런 느낌이다 과연 희망고문일까? 하하하 당연하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 제가 제가 이거 지면요 오늘 방종 시간 제가 음 아 잠시만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어 오케이 일단 이거 먹고 나이스 나이스 하하 이거지 잘 가고 가자 마른 어 하하 너무 쉽고 그렇지 우리 불랑이가 저렇게 시야 딱 끄는 시선 끄는 타이밍에 우리는 무전 취식 아 무전 취식은 나쁜거지 어 무혈입성 나이스 개구 우와 한방한방이 다이애나님 죽으세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것이 바로 동물적인 감각 książ 제발 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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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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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피해버렸고요 오케이 개구 호호호호호호 너무 짜릿한 인생이었다 찰까 제이스도 찰까 우르구도 찰까 타이에나도 찰까 개그 오케이 끝내자 친구들 나이스 오케이 해물이 영수고요 뭐야 뭐야 쓰레쉬 형 얼른 애매로와 자네 본캐가 애매야? 본캐로 만나자 하하 부캐가 그래 어쩐지 센스가 말이 안되더라 어쩐지 센스가 말이 안되더군 아 센스가 말이 안되더군 그정도 센스면 두살때부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길정도였다 아 고생했어 쓰레쉬 아 듀오 듀오하고 싶었는데 아 자네 본캐가 있다니 이건 버스 버스니 안되겠군 어 다음에 또 보세 어 다음에 보면 듀오 하세 오케이 어 어 하이 뭐야 뭐야 또 보네 어 뭐야 시간 돼? 나는 안되는데 들매요 오케이 와 저렇게 대단한 서펀서 찼다 와 난 얼마나 대단한걸까 쩐다 들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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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